박열, 1902년 2월 3일에서 1974년 1월 17일 일체강점기 때 활동한 독립운동가 1919년 일본으로 건너가 무정부주의 운동에 투신하였으며 비밀결사 흑도회를 조직하였다. 1923년 일본 왕을 암살을 실행하려던 중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박열의 조명은 준식으로 경상북도 문경 출신이다. 1919년 일본으로 건너가 무정부주의 운동에 투신하였으며 비밀결사 흑도회를 조직하였다. 1923년 당시 그의 애인이었던 가네코 후미코 김자문자의 협조를 얻어 천황 암살을 실행하려던 직전에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천황 암살을 위해 해외에서 폭탄을 수입하려 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으므로 1926년 3월 25일에 가네코와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4월 5일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두 사람이 일본 검찰의 문초를 받을 때 서로 포옹하는 모습을 일본 판사가 촬영 사진이 사회에 누출되자 정부에서 국사범을 우대한다고 야당에서 들고 일어나는 등 일본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보격 중 결혼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나 가네코는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고 박열은 1945년 8.15 광복으로 22년 2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저서로 신조선영 명론이 있으며 1989년 건국 군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